한국 불교 까깝하단 말이에요 한국 불교 또 다 선불교에 빠져 있어요 견성만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육바람이를 중시 안 한단 말이에요 선을 하고 악을 안 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 골수 가르침인데 선악이 없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불교는 선악이 없다고 제가 왜 원불교 강의도 하고 하느냐 원불교는 구공, 법공은 확실하거든요 만법이 참나에서 나왔고 참나에서 나왔대요 만법이 이론상 참나에서 만법이 나왔대요 그 이론상짜리 이 참나자리죠 법신불자리가 우리 안에 있대요 제가 이번에 낸 책 공저경지가 그 자리래요 수신결이 보조경전입니다 원불교는 참나 논쟁은 불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불교는요 조개정만 해도요 선불교를 표방하는데 그 안에 가서 참나 있냐 없냐 가요 어마어마한 논쟁거리입니다 참나 없다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요 황당하죠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에 불교 들어온 지 지금 2000년은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 해가지고 대승불교 중심으로 달려온 결과물이 참나 있냐 없냐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정스님이 참나 얘기했다고 반박하는 기사들이요 불교신문 이런 데 엄청 올라와요 참나를 인정하면 힌두교다 아직까지 지금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종교입니다 소수만 참나를 아는 종교에요 지금 한국 불교 수준이 조개정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근데 원불교는 기본 이론상 밝히고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제가 대화하기 편해요 공저경지 놓고 시작해요 공저경지에서 우주가 나톨다 하고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를 반야신경은 뭐라 그래요 오온이 공이요 공이 오온이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공이 공저경지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아무리 읽어도 또 싸워요 참나는 있다 없다 이번에 도올선생 반야신경 냈는데 대통령께서 이거 보셨다고 광고하던데 거기에 뭐라고 주장하지 아세요 도올선생이 참나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오온이 공이라는 건요 오온은 2년의 모임이기 때문에 무상하니까 공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이 뜻으로 공이지 공을 무슨 신비한 걸로 생각하면 그거 다 엉터리 라고 아주 잘 써놓으셨더만요 이게 도지 도올선생과 제가 친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하고 저랑 노선이 도저히 합치가 안 되더라고요 가끔 만나나 싶으면 이게 안 만나죠 도저히 자 이게 뭐냐 반야신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노골적으로 참나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선불교는 선문단만 던지고 있고 누가 설명도 안 해줘요 정확히 그러니까 계속 모호한 채로 두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태반이 또 모르니까 쌈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지금 불교 비판도 있습니다만 온불교 비판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온불교 핵심은 공저경지 이론상 이 불별의 이 참나 자리 이 참나 우주에서는 법신불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는 공저경지고 자성불로는 타력과 자력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타력은 우주의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고 내 안에 있는 이론상인 공저경지 자성불은 참나는 밝혀내야 할 수행이 핵심입니다 이러면 지금 온불교 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밝혀냈느냐 그래서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선악의 기준은 이론상 안에 갖춰져 있는 원만 구족한 진리가 제가 이번에 밝히고 육바람이라고 그대로 통하는 천지의 팔도가 핵심이다 이 안에 육바람이 인위해지신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사랑과 정의와 인욕과 이 모든 덕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덕목 지키면서 선은 늘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인데 제가 저기 원불교분들한테 조금 쓴소리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원음방송 한 강의 한 지가 한 몇 년 됐죠 2014년 쯤에 했나요 그 이후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원불교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요 재강의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강의 막 싫어한다고 제가 막 원망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상당한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나 재강의를 듣고 충격 받은 분들 선불교분들이 있었어요 선불교를 닫고 있어요 이게 원불교 문제점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서태산 선생 어디 가서 서태산 선생 얘기하기 좀 그렇거든요 잘 모르시거든요 사람들이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서태산 선생은 누구를 이 원불교의 연원으로 됐죠 석가문이 부처님 그럼 우리 불교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불교냐 그러면 또 그건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자신감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의 꽃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까지 해 드렸어요 제가 원불교 가서 해 드리는 게 대승불교의 꽃이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 자리에 있던 아주 원불교에서 영향력 있는 한 분이 원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하고 나오더라고요 다 그분들 또 박사님들입니다 근데 생각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원불교 경전에 써 있어요 원불교는 원불교는 대승이라고 대승선 닦고 이 대승불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소승선 무용한 병신이 되는 소승선 닦지는 말고 대승선 닦아라 의식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사회 전체를 낙원으로 만들 대승선 닦아라 성불재중이 핵심입니다 성불해 가지고 중생 구제하다 재중 보살 서원 핵심이고 그래서 다 이 보살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교무님들이나 제가 출제가 막론하고 이 돌을 닦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예리시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한국 불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있는데 원불교분들도 정신 못 차리시는 게 대승불교라는 걸 정확히 실감을 못 하고 계시니까 석가모니가 우리 원불교의 근원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니까 석가모니 가르치는 벌써 소승 대승 난리가 아니거든요 선불교 아무데나 불교의 빨대를 꼽는 거예요 소승불교도 우리 불교고 선불교도 석가모니 말이고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용수보살 중간불교도 이게 부처님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제 강의를 못 알아들이시는 원불교분이 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불교 경전에 써진 그대로 저는 강의를 했으니까 근데 이분들 특징이 선불교분들은 어디에서 멈춰 있어요? 법공에서요 선악도 없고 본래 없고 본래 공하다 그럼 벌써 경전에 자기들 종사가 얘기하는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말아야 된다는 이 이치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법공 정도 수준 만법이 공하다만 알지 일원상에서 만법 나온지만 알지 일원상 안에 엄정한 천지팔도와 자성계정예가 갖춰져 있어서 거기서 선악이 분명히 나온다까지 얘기해 줘야 되고 선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악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악도 본래 공하다 이런 관점에서 원불교를 이해하고 계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그룹을 이거 심각하다 또 하나 소승불교 이것도 비하한다고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남방불교라고 할게요 남방불교는 이 빠사나가 핵심이죠 지금 소태산 종사께서 살아계셨으면 이 빠사나 가르쳤을 거라고 주장하는 교무님까지 봤습니다 얼마나 자기들 내부에 있는 수련법에 자신이 없는 걸까요 제가 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원은 방송에서 원불교 수련법 훌륭하다고 이대로만 하면 다 보살 된다고 했는데 아니 몇 년 지났는데 탁 TV에서 교무님이 나오시더니 이 빠사나 해야 된다고 왜 부처님 가르치면 이 빠사나 아니냐고 우리는 부처님한테 연언되는 거 아니냐고 자 이 논리 또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불교도 복잡한데 이제 원불교가 불교랑 만나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도 말씀 못 드렸어요 말이 되는 소리니까 이 빠사나 선 극복하고 나온 게 이건 선불교 사상인데 선불교에 있는 정수는 다 흡수하면서 거기에 가나선, 가나선적인 요소 또 포함하되 단전, 단전주가 또 초기 불교에 호흡 관하는 이 빠사나 수련법도 이미 들어와 있고 단전주 하면서 의도 연구, 하도 연구하듯이 의도 연구하면서 좀 연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만 견성에 이르지 않은 그리고 이 단박에 이름과 명상을 단박에 놔버리면 바로 일원상이란 내용까지 경전에 다 써 있는데 다른 데서 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저희도 몰라 괜찮아 가르쳐요 그러면 이 빠사나 공부하던 분들 화도하는 분들 지금 다 확당해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증할 수 있어요 원불교도요 단박에 공해져라 일원상짜리에는 탐진치가 본래 공하다 이렇게 하면서 단박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면서도 단전주도 단전호흡도 시키고 이 각종 명상 경전에 있는 명상 말하는 거예요 연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단전주도 하면서 그리고 선불교에 있는 최상승선도 들어 있습니다 이름과 명상만 단박이 없어 버리면 바로 일원상짜리 들어간다는 그것까지 두루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소승불교의 철학을 갖고 있는 이빠사나를 하자고 하냐는 거죠 이분 착각하시는 게 수련법만 어떻게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수련법이 통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이빠사나 수련과 지금 여기 원불교의 수련이 하지만 소승불교의 교리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왜 간과하시는지 여기는 분명히 대승선을 하겠다고 무시선에 대한 설명에 분명히 박아 놓으셨는데 종사님이 대종사님이 이거 제가 이해가 안 된다 난 원래 원불교에 관심 없었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충돌을 시키다 보면 재미난 게 많이 보이는데 다만 충돌을 잘 시켜야 돼요 엉뚱한 충돌을 시키면 그건 쓸데없는 망상이고 충돌을 시켰을 때 훨씬 자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는요 사막만 잘 닦으면 워낙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막을 지지하잖아요 그 사막 수련만 닦으시면 속하게 어느 화두선보다 훨씬 속하게 견성하고 화두선처럼 벗공에서 안 끝나고 원만 구족한 구족의 공 구공까지 공부하셔서 원만한 보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 수련법이 정립이 잘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뽑아내 보면요 그런데 자꾸 서양 명상법들을 들여다가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교무님들이 이 부분은 제일 기가 찬 부분입니다 아니 원불교로 사람들 불러서 태극권 하고 있어요 또 원불교에서 선한대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오지랖인데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사진을 보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들어 누워 있어요 원불교에 누워서 하는 법이 있나요? 그럼 다 어서 들어온 거죠 그거 서양에서 들어온 힐링법들이에요 심리치료 명상 교무님들이 그걸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홍의각당에서 몰라 괜찮아 단전호흡 양심분석 다 있죠? 이게 사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막 수련 다 있어요 저희도 사막 공부를 제가 했는데 100년 뒤에 홍의각당에서 딱 제가 한번 0으로 와 보니까 다 들어 누워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음악 틀어 놓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망했네 망했네요 내가 목숨 걸고 알아낸 이 수련법을 우습게 보나 이거죠 이게 어떤 수련보다 빨리 불보살 만드는 거라고 견성 양성 설성의 핵심 비법이라고 생을 걸고 연구해서 줬더니 이 빠사나 연구하자고 그러고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고차원도 아니에요 저차원적인 명상법들 그게 영업에 도움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짓을 하면 뭐가 되죠? 저라면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제 홍의각당에서 100년 뒤에 그런 짓이 벌어지고 있으면 저는 간단하게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시 와서 다시 해야겠다 다른 학당 다시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이 정도 사안이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중간학파는 뭐냐면요 또 이런 거예요 아니 제2의 부처님이라는 용수보살의 그 반야신경 풀이 이게 지금 티벳에 티벳은 용수보살 따르거든요 그래서 티벳은 참날을 부정합니다 용수보살은 참날을 부정했어요 마음법은 인연에 따라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공 없는 거다 도월 선생이 용수보살 식으로 반야신경을 푼 거예요 근데 용수보살을 제가 비판했다고 막 흥분하신 그런 원불교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종사님을 매기는 거지 우리는 대승선이고 일원상짜리가 있다라는 게 벌써 용수보살하고 충돌납니다 싸우는 소리예요 용수보살을 거부한 거예요 일원상이 있다 공적영지가 있다 이게 거부하는 게 중간학파예요 그래서 티벳 불교는 지금 그 티벳 불교 중에 그 닉마파나 깍규파는 참날을 인정합니다만 용수보살 가르침 그대로 닦는 중간파 지금 겔루파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루파는 참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참날을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참날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일체가 무상하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참날을 제대로 얘기해주고 다니셨으면 제가 떠들 필요도 없어요 그분 한번 다녀가면 다 참날 거니까 근데 지금 그분이 다녀간 자리에는 다 뭐가 남아요 사랑하라 자비로워라 행복하라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모두가 상대적이니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나십니다 이게 왜 근거가 있어요 이게 중간학파 이런 얘기에요 일체는 본래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다 내려놔라 욕심 비워라 그리고 다 같은 처지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하나의 가르침이지만 원불교에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 가르침이 다른 큰 거대 문파들 가르침보다 막 자신 있다고 서로 얘기는 하시지만 저 속에선 어떻다는 얘기에요 자존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서양 것까지 들여다가 명상을 해야겠어요 이게 1대 종사 2대 종사님들 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르치 정신문명국의 센터 아버지 나라 된다고 좋아하셨던 분들인데 아 예예 하고 저기 난 서양학원 다녀야지 이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이상한 짓들이라는 거 교무님들도 좀 저를 또 재강이 좋아해 주시고 하는 분들 감사하고 그분들이라도 좀 정확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재강이 안 든 분들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재강이 듣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오해 안 하시고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늘 해오던 소리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새롭게 뭐 저게 무슨 목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지금 제가 이 얘기 드린 부분들은요 교무님들 급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일반 신자 한 분이 그런 걸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옴불교 안에서 또 다른 신자들을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섞여 버리면 저한테 뭐 피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참 한탄하실 일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옴불교기도 잠깐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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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